너희 둘은 평소에 잘 맞는 편이야? 아니, 우린 진짜 안 맞아 극과 극이로 할 수 있지 얘가 N이라면 난 S 맞아, 근데 진짜 성격이 반대긴 해 우리가 안 맞긴 하지만 널 생각하는 마음은 크다고 아, 생각하는 마음 아! 가자! 달걀 반숙 대 달걀 완숙 하나, 둘, 셋 반숙 하나, 둘, 셋 바다 이런 일자로 둘 다 없었던 거야 하나, 둘, 셋 무다 야, 되게 잘 맞는다! 너네 다 맞았어! 진짜 안 맞게 하는데도 좀 기분은 좋다? 아니, 기분 맞는 거 잘 맞는 거지 그래, 그러니까 우리 하나, 둘, 셋 영월라 와, 너희 진짜 찰떡고봄이다 너희 진짜 찰떡고봄이다